오늘은 10편 9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다소 의아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라.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사랑인데 오늘 주제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들. 좀 여러분 의아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10편 97편 10절에 보게 되면 요하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라. 아마 미워하라는 말은 여러분 좀 잘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미워한다는 것이 그 거룩한 미움, 의로운 미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좀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라. 그렇게 하면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지도 않았고 잘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인의 손에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 않아. 사랑은 뭐예요? 유익을 굳지 않아야 되지 않아. 무례 행하지 행하면 안 되잖아. 교만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건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신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악압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짓는다. 악한 행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본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악한 행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초달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그 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이 본성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벗어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사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이 있어요. 좌파 사상 우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들을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찰되어야 된다 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그 진리를 관찰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바른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을 사랑하지만 교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악을 미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악을 그렇게 증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절이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만이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가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교만한 눈이에요.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이거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라 이거입니다. 악한 개결을 꾸미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 이거입니다. 또한 형제 사이를 이관하는 자요. 악한 길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좀 지면 어때? 그것은 본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 법으로 지정된 만약에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어기는 좀 어기면 좀 어때? 그래서 어기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서 알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누구에게나 한국 시민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그 법 안에 저촉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법 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힘 세고 그냥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나라가 되고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선진국가 일수록 법의 적용률이 정확한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선량한 백성들이 발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이것이 바로 법이 준수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법칙 이것이 바로 율법 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는 모든 것은 그 결과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싹쓴 뭐예요? 사망이다.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 병사의 문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담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됐다. 이거. 그래서 그 결과 그 법에 따라서 죄의 삭순 죽음이에요.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희망 찬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 미혹돼서 우리 온 인류가 죽음으로 갔지만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됐다. 영생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뭐 목사이지만 또 의사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의사 하나 하기도 힘든데 더구나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양육하는 목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병을 고치는 의사 아니야. 네가 공부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야?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화학적인 스트레스 음식이 오염이 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암을 유발하는 이러한 유전자 파괴적인 이러한 해로운 입자들이 해로운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파괴하고 이것이 병을 걸리게 하고 암을 걸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이 면역기능을 낮추고 홀몬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것 의학공부를 통해서 안다 이거 자 그러면 그러한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 이거입니다.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왜 생겨요? 저 사람한테는 어? 괜찮은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나만 로타바이러스 장림에 왜 걸리냐 이거야. 다 걸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을 했는데 어떤 사람 아무런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폐렴에 걸려서 중화한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존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가까스로 산 사람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의학적인 문제로 물리학적인 문제로 과학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병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호련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신유의 역사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왜 병자도 고쳤느냐 여러분 말씀 듣고 내 죄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다시는 범죽지 말라.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보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재발할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질병과 죄의 문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의사의 공부를 하되 그러나 그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덜 생각하며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이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죄사함 있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저주들이 사고당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암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다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래서 마귀는 죄와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서 의사와 목사가 나는 하나다. 치료하는 분야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 어떻게 사람 껍질만 치료하고 내면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맹장 환자에게 진통제를 줘서 맹장 통증을 사라지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거입니다. 모든 질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경과의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니 외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악을 미워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악에 대한 원천적인 이러한 차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거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렇게 회귀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거듭난 분이 아니세요.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면 맨 먼저 행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들러붙어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들춰낸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회개하게끔 하고 깨끗하게끔 회개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놨나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지 하나님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애매한 사람들을 왜 죽이시나? 구약성경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 여러분이 이걸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한 걸 내가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죽은 숫자가 282만 1364명 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숫자를 합하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시대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을 싹 쓸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숫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 기근이 있어서 기근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년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숫자가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합하면 2,500만명은 최소 그렇게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확한 숫자까지 했는데 그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중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말이야 남녀노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젖목이 어린아이 여인들 그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을 안 봐버리고 그냥 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 압니다. 그걸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죄에 대한 것들을 아무나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대로 죄를 두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그 오염돼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니까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역을 합니까. 왜 코로나 좀 우리가 자유를 제한당하고 5인 이상 집밥 금지하고 문도 닫아야 되고 영업 손실도 많고 실업도 당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을 막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웨덴에서 뭐 아예 그냥 코로나 파티를 해서 우리가 면역을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행위라 이겁니다. 모르고 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특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영지주의자가 된 거예요.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해도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판 구원파의 그 주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한 번 구원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믿음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에서도 그걸 구원의 확신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있을 때에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제함이 없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아니란 말을 거기다가 반드시 첨가를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급의 장자를 다 쳤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망의 권세 잡은 그러한 죽음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다쳤지만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6월 됐다. 이거예요. 그것의 6월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바라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어린 양 뿌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집 밖에 집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유용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나 아무리 피를 바리고 피를 뿌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집 안은 장자가 죽는 겁니다. 모면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밖에 나와 있을 때 거기는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한대로 갚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 죄악에 대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죄가 주옹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개해 주리라. 지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눈과 같이 희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한 번 구원의 빛을 받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가 다시 범죄하게 된다면 다시는 사함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증오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악을 미워하면 악이 어떻게 돼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진행받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의 자아가 죽음에 넘겨오는 것을 말하는 것 완전한 죽음에 넘겨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원수가 있습니다. 세 원수가 첫째 원수는 뭐예요? 원수 마귀죠. 마귀 두 번째 원수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자아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수를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분리시켜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교만을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싫어하고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그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는 원수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관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종이 이 말을 전할 때 사사로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라는 것 교만을 미워하라는 것 죄를 미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악인으로 악인의 손에서 보존하는 길이 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0편 97편 10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요아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다 악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 한 사람이 강아지 두 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있는 그 방에다가 맛있게 구운 스테이크를 거기다 방 한가운데 딱 놓고 하는 그래서 지금 시험해 보는 얼마나 이 강아지들이 나에게 충성하나 그래서 첫 번 강아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 거기 서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긴 절대 먹으면 안 돼 내가 다시 올 거야 웨이트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갔어요 첫 번째 강아지는 그냥 냄새가 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침을 질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질 않아 가까이 그리고 나서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이 좀 열려있는데 다 코를 대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바깥으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주인이 보고 야 너는 정말 충성된 강아지구나 내가 너를 이제 믿겠다 두 번째 강아지는 똑같이 했어요 너 이거 절대 손 대면 안 돼 내가 다시 올 거야 너 이거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랬는데 두 번째 강아지가 가만히 있다가 냄새를 견디지 못해 그래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의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마 스테이크는 먹지를 못해 스테이크 옆에 있는 즙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스테이크가 밖으로 똑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지 참치를 못하게 참 그래서 덥썩 물고 그냥 먹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야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충성된 강아지입니까 가까이 오지 않아야 돼요 주인의 말에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에 그냥 딱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예화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회계를 하지 못한 거예요 회계를 제가 알고 있는 교육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신데 상당히 교육직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좀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분류를 행하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도 잘 알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기를 조용히 했어요 교회도 다니신 분인데 물론 신실한 분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좀 즐기고 살아야지 아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왜냐하면 죽기 전에 회계하면 되잖아 회계하면 딱 죽기 전에 회계하고 가면 천국 가지 않겠나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회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잘 들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계가 우리가 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한 번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빛을 맛본자에게는 다시는 회계케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다 이거야 여러분 회계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회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론 유다는 회계하고 싶었죠 자기 행동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회계할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너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회계할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다 이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며 회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하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만월이 만월이 여김을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다 십자가해서 다 속량하셨는데 예수님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내 죄사함 받았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유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분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사로서 그 집안을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에 그냥 반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함께 있기를 피했다 이거예요 같이 있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는 데서 내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피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는 피하되 악은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되 악을 미워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flee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죄를 보면 죄와 대적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되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속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삶속에 정말 죄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죄악을 미워하십니까 죄악을 증오하세요 죄인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산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죽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도 없고 죄의 씻음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지금 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시고 이제는 회개합니다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